만성 피로회복 식품과 과일, 만성 피로회복 식품 5가지 피로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피로를 제때 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만성 피로로 악화될 수 있어 피로를 제대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의 증상으로는 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정서 불안, 두통, 근육통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만성 피로에 걸리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당뇨,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건강하게 피로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피로회복에 좋은 음식들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1. 토마토.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생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해 피로를 예방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압을 내려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토마토는 열을 가해서 먹으면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2. 땅콩. 고지방, 고단백식품으로 잘 알려진 땅콩은 무기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땅콩 껍질에도 피를 맑게 하는 조열 효능이 있습니다. 땅콩은 피로회복뿐 아니라 원기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피로감을 유도하는 젖산 분비를 막기 때문입니다. 땅콩은 소금물에 껍질째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풍부해지고 더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루이보스차. 피로는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이 부족해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칼슘과 무기질이 듬뿍 들어간 루이보스차는 체내에 쌓인 피로와 근육의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루이보스차는 우울감을 신경에 전달하는 물질을 억제해 심신을 안정시켜줍니다. 차를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성질을 지닌 루이보스는 몸이 천분들에게는 맞지 않아 과다 섭취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굴. 굴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립니다. 철분과 구리가 함유돼 빈혈 예방은 물론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굴을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타우린 손실을 예방하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5. 딸기. 딸기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인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합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를 풀어줘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철분, 구리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딸기는 산소 공급에 필요한 적혈구 생산에도 도움이 돼 빈혈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세척 시 30초 이상 물에 담가둘 경우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올 수 있으니 너무 오랜 시간 담가 놓지 말아주세요. 피로에 좋은 5가지 과일.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 아침엔 특히나 주말 내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하루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위해서 악화되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개선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상실, 이누염, 목이나 겨드랑이에 늘어난 림프절, 근육이나 관절통증, 두통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또한 만성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매스꺼움, 가스, 팽창, 복부통증, 설사나 변비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에 좋은 과일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포도는 포도단과 과당이 풍부하여 신체에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빠른 에너지 공급은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독소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포도는 또한 신체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레몬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과일로 감기 예방 및 면역 시스템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 외에도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은 신체의 에너지 생산 과정을 촉진하여 만성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은 또한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부 트러블 및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레몬의 항바이러스 및 항균 득성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3. 사과는 하루에 하나 의사를 멀리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구연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피로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사과에는 다양한 유기산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합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는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복숭아에는 비타민A와 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시력 유지에 좋습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수분이 풍부하여 탈수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는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복숭아의 항염증 특성은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감은 비타민A와 C 그리고 미네랄 칼륨과 철분이 풍부하여 시력 건강, 면역력 강화,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에 함유된 섬유질은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곶감은 장 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만성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르기만 해서 피로 푸는 방법 엄지와 검지 사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약 5초간 마사지해주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며 바람을 많이 쐬 근육이 경직되었을 때 이곳을 약 2분 정도 눌러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승모근 중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승모근 부위를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주물러준다. 승모근은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뭉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주 주물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귀윗부분 귀윗부분 마사지는 중국 침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피로를 풀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귀의 위쪽 부분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귀 표면에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된다. 무릎 양옆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무릎뼈 양옆을 마사지해주면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속이 매스꺼운 느낌과 어지럼증이 있을 때 주물러주면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두 뼈 사이에 위치한 발등의 오목한 태충혈이라는 부분을 지압해주면 피로가 풀리는 건 물론 생리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귓볼 뒷부분 귓볼 뒤에 살짝 오목하게 파인 곳은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피로감 해소은 물론 체내 노폐물 배출과 함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는다. 눈 안쪽 뼈 엄지와 검지로 눈썹과 코가 이어지는 안쪽 뼈대를 눌러주면 피로를 풀어주며 집중력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눈이 건조하고 빡빡한 느낌이 들 때 이곳을 눌러주면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눈 주위 뼈 눈을 감고 눈 주위의 뼈대를 손가락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천천히 눌러준 뒤 눈동자도 아주 살짝 눌러준다. 이는 피로로 인한 졸음이 달아나는 동시에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도와 눈의 피로감을 덜어준다. 혼자 할 수 있는 슬프 마사지 하시고 건강도 챙기면서 쌓인 피로도 확 풀어보세요. 피곤하고 힘이 없는 뜻밖의 이유 다섯 가지. 1. 정크푸드를 너무 많이 먹는다. 정크푸드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등과 같이 열량은 높은 데 비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을 말한다. 특히 당분이 많이 든 정크푸드는 에너지를 금세 올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축 처지게 만든다. 2.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 한 잔이 활력을 푹 돋을 수 있다. 이 반의 습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더 마실 필요가 있다. 3. 비타민비가 부족하다. 몸속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비가 필요하다. 비타민비군은 모두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과도한 양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대신 몸에 잘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을 복용해야 한다. 비타민비는 녹색 채소와 곡류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으로부터 비타민비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 따라서 보충제 등을 섭취할 필요도 있다. 4. 몸속 호르몬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활력을 주고 감정에 관여하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다. 호르몬 분비는 뇌의 시상하부와 뇌아 수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두 곳에 문제가 생기면 갑상샘과 부신의 기능이 느려진다. 호르몬 분비 기관에 이상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5.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만성피로와 식곤증에 시달릴 수 있다. 무기력증을 부르는 다섯 가지 습관. 게으름은 쇠부치의 노과 같다. 노동보다 더 심신을 소모한다. 대체로 무기력증은 백수들에게서 많이 생긴다.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 의욕이 안 생기고 사람 만나기도 싫다. 물론 직장인 중에도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왜 사는가 싶기도 하고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 어쨌든 백수든 직장인이든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불규칙한 생활. 새벽에 일어나 아침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활력이 넘친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그 자체가 무기력증 예방에 최고지만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만 실천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최악의 생활 습관 정도는 피할 수 있다. 몇 시가 됐든 늘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자. 특히 밥을 제때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깨지면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 2. 부정적 사고. 사람은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무기력증에 쉽게 빠진다. 부정적인 사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일부에선 냉정한 현실 인식을 위해 비판의식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비판의식과 부정적 사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현실감 떨어진다는 말을 들을 만큼 낙천적으로 생각하자. 이건 자신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다. 될 수 있으면 부정적 뉴스를 피하고 희망적인 기사 위주로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게으른 대외활동. 대외활동이 전혀 없는 타입들은 무기력증에 쉽게 빠진다. 여기서 대외활동이란 단순 업무로 사람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발적 만남을 의미한다. 워커홀릭들도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 시간과 인간관계가 전혀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다른 이와 친목을 도모하지 않고 산다면 도심에 살아도 무인도에 와 있는 기분이 들 것이다. 4. 부족한 소비활동. 소비활동이라는 게 꼭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다. 밖에 나가 눈욕이 하는 것도 소비활동의 일부다. 돈이 없어서 못 쓰든 시간이 없어 안 쓰든 돈 쓰는 경험이 너무 없으면 돈 욕심도 사라지는 법이다. 사람이 돈 욕심이 없으면 도를 닫게 된다. 종교인이 될 게 아니라면 늘 일정한 무력은 있는 게 좋다. 삶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돈 쓰는 감각은 유지하자. 5. 게임과 인터넷 중독.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적당히 즐기면 삶의 활력이 된다. 다만 그것이 과하면 무기력증으로 연결되기 쉽다.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독되면 밤새도록 할 확률이 높고 잠이나 식사 등 모든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 특히 그 안에서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 위주로 오가는 경우가 태반이라 부정적 사고를 만드는 데 한몫한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기력증이 만성화되면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겨 우울증으로 연결되기 쉽다. 무기력증은 치료가 어려운 만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훌륭한 습관 만들기는 못해도 안 좋은 습관 피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몸을 움직여라. 뭐가 됐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무기력증 예방의 최고다. 효과가ш 와 감사합니다.